한 사립대 교수가 여럿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후 교수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는데요. 저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힌 인터뷰로만 전하겠습니다. 먼저 조기호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, 한 사립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해양 현장 수업을 마친 뒤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. 밤 10시쯤 교수 A 씨가 한 여학생을 옆자리로 불렀습니다. 성추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. 교수진이 해양에 가득하시더라고요. 처음 전 종아리에 쓰여서. 갈수록 대담해지는 추행에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. 더 놀란 건 화장실에 갔다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. 3시간 동안 화장실 3번 다녀오는 내내 계속 추행을 당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입니다. 학생들도 A 교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. A 교수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갔다 우연히 한 번 마주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.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당분간 A 교수에게 강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조기호입니다. Berger 기상캐스터 Berger 신도가 Berger 신도가 Berger 신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